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이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 이걸 부정하면 안되죠. 지금 데이터가 얘기해주는 거고 데이터는 과학이조가 너무나도 좋다. FDA에서 빠꾸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성공할 수 크죠. 그러면 성공을 하게 되면 시총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 크다. 단 불나방은 재가 되어버립니다. 진양원 회장 사기꾼 어쩌고 그러면서 엄청난 욕을 하면서 난리브루스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난리브루스는 하겠다. 우리 기온TV 회원님들은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어있다. HLB의 고인물이 바로 서죠. HLB의 주가 흐름 특징, HLB 그룹의 주가 흐름 특징 이런 부분들은 압니다. 어떻게 흘러갔지? 딱 보면 답이 보인다. 어떤 부분을 쳐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보입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료 가지고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은 정말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올라간 것은 정말 뜬금없이 올라간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됐고 이렇게 뜬금없이 돈의 힘으로 뉴스 뿌려가면서 끌어올린다. 우리 회사는 저평가다. 이런 걸로 끌어올린 상황은 결국은 엘도속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게 운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바로 운명이다.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5개월 남았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 브레이크 없이 정말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라는 거죠. 단기에 70%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간 명분이 승인이 우린 될 거야. 언제? 5개월 후에. 5개월 후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엘도속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 매도했거나 여기서 매도했거나 여기서 매도했거나 여기서 매도했거나 다 승자입니다. 다 승자. 한번 그어보면 여기서 매도했다. 패배자입니까? 승자입니다.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여기서 매도했다. 최고의 승자가 되겠죠. 여기서 매도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승자가 됩니다. 최고의 승자. 그런데 그런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개인들은 돈 못 먹습니다. 욕심 때문에 먹기 힘들다.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 매도하든 여기서 매도하든 여기서 매도하든 올라가면 배가 아파 죽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다시 내가 판 가격보다도 더 내려네. 더 내렸는데 이거 지금 사도 돼? 아마 이런 마음이 또 생길 겁니다. 여기에서도 정말 매도 못했죠. 매도할 그런 분위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여러 방송들이 있겠지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축제다 축제 이러고 있겠죠. 그냥 못 파는 겁니다. 절대 못 팝니다. 절대 기운티비 회원님들 많이 팔 수 있다. 많이 팔 수 있다. 잘 귀담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죠. 못 팝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죠. 돈의 힘으로 에라 모르겠다. 이번에 진짜 밀어붙여버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 탕 그냥 밀어붙여버리죠. 하면은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가 지금 상존에 있다. 누구한테 작전도 잘못 치면 실패한다. 실패. 실패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 올리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거래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지금 각종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작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였다. 여기도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였죠. 자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이런 곳에서 잘 매도를 개인들에게 잘 넘겨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안 팔아야 됩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매도하면 안되겠죠.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건데 맞다. 근데 언제? 5월달에 승인을 일단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일단은 승인을 받고 봐야 된다. 레벨업이 되려고 하면 인증은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조 이상의 기업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6조를 투자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얼만데? 미안한데 지금 적자인데 미안해. 아직은 아니야. 이제 승인받으면 바로 돈 될 거야. 아니죠. 승인받아도 바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투자한 걸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하면 한 3년만 좀 기다리죠. 3년 정도 되면 시장금액 50% 정도 아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3년 정도 이제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주가가 17조가 연다.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이게 힘이라고 그랬죠. 힘을 써서 아주 크게 정말 크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 밀어붙였다가 그런 부분을 오거지로 오거지로 막 밀어붙였는데 돈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쭉 밀어붙였는데 그렇게 갔더니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어. 사줄 사람이 사줄 사람이 없어. 고점에서 그렇게 되면 엉망진청이 되겠죠. 엉망진청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리면 바로 내려오죠. 바로 올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바로 내려 버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개인들이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세력인데 내가 세력이라고 치면 이런 곳에서 개인들이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순수한 개인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팔면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계속 올라가주면 다행이다. 더 올라가주면 다행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공을 할 가능성 비가 높다. 성공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기업의 가치는 이제 점점 그에 걸맞게 형성이 또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제대로 된 우상향이 나오게 될 거다. 시나리오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게 맞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진짜로 탈탈 털어가면서 진짜로 탈탈 털어가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면 되겠죠. 그렇게 안 하죠. 무당탕탕해가지고 시총 17초가 정상이고 랩미마도 그랬어. 그리고 강남 본인이 막 들어온다 그랬어. 쇼크밴이 들어온다 그랬어. 가남 승인 나면 다 끝장이야. 언제? 5월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매수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들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고지곳대로 여기만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결국에는 HLB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잘 잡아서 손에 쥐어야지 내게 되는 거다. 결국은 그때 이제 시총 17초 간다. 그리고 가남은 성공할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런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겠죠. 그러고 좀 조정하는 거 조정할 수 있지. 조정 좀 하고 하면 또 가고 이러는 거지. 주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불나방들은 다 타 죽죠. 다 탑니다. 7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들어온 게인들은 속았다. 이거 아니네. 다 타 죽습니다. 거의 다 바닥에서 다 팔아오죠. 7개월 7개월 7개월이 아닌 여기에서는 유증도 했죠. 좋은 데이터 나왔지만 좋은 데이터 나오고 유증하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4개월 정도만 내리면 되겠는데 4개월 그럼 여기에서 쭉 올라와서 내린다 그러면 4개월 정도 내리면 그래봤자 4월 달입니다. 그래봤자 만약에 내린다면 천천히 계속 내린다 그러면 그래봤자 4개월 그렇게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지만 1채비는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진폭이 커야지 돈을 많이 먹습니다. 진폭이 커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 블락왕들은 다 타 죽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30만원 간다. 꽉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단 한 줘도 내주면 안 된다. 공매시효 커버링 해서 다 알아서 올려줄 거다. 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공매시효에 들어왔는데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바로 힘이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조바식을 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진짜 위너가 누가 되는지 한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결과물을 다 까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